11기쯤에 멸망.. 롤 멸망전 올라온다고? 오피셜 1뜸 지금 원딜 탑 판수 차이 64판 10일동안 64판을 조지면 탑파도 가능하긴 함 하아.. 11 64판? 안 힘들어! 하루에 20판씩 뛰는데.. 내가 탑으로 멸망전 나가는 거 보여주겠어 내가 멸망전 탑으로 나가는 거 보여줄게요 오랜만에 했다.. 으아ㅏㅇㅇ 부순 다음에 따위 붙이면 되거든요? 부숴대원 부숴다 그냥 붙어줘야 부터주자 자거 와아ㅏㅏㅇㅇ 그만한데.. 세상 참 맘대로 되는게 없다 그치 그러네 어떡하냐 난 진짜 주차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주차를 잡는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내가 주차인 것 마냥 내 현재 티어 난 찍어본 적도 없고 꿈도 꺼본 적도 없고 플레이 1티어가 됐어 와 길링이 뭐야 27점짜리 얘기했는데 누나가 약간 하마사다 다른 라인 다른 라인에서 이제 약간 얘는 얼굴만 봐도 웃기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다이아랑 1점 차이나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내가 기대하고 기대하고 멸망정집에서 허리 나가가면서 판수 태어났더니 내가 다이아 카드라고? 언제 다이아 찍으셨어요? 말이 되나 이게 진짜로? 이게 뭐냐고 나 자고 일어나고 진짜 꿈인 줄 알았어 진짜 민상기보다 1점이나 높은 아 높아요? 아 제가 높군요 난 진짜 주차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주차를 잡는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내가 주차인 것 마냥 난 찍어본 적도 없고 꿈도 꺼본 적 없는데 플레이 1티어가 됐어 아니 진짜 난 주차가 아닌데 모든 사람한테 진짜 붙잡고 물어봐도 김레인 다이아예요? 아무도 그 진짜 아프리카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내가 플레이 1이라는 사람은 없어 그래 플레이 카드로 나가는 거 오케이 내가 찍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럼 원딜로 나갔으면 나도 페넌티 안 먹었겠다 왜냐면 타판수가 제일 적었는데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4점까지는 안 먹었겠는데? 솔랭 워낙에 바텀 게임이 끝나가지고 바텀 게임에서 보통 끝나가지고 네인하트 골리아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일단 챌린저 공하는 게 제일 중요해 챌린저를 구해야 그 챌린저에 맞게 팀을 짠단 말이야? 동반 팀 구하겠지? 정수가 일단 좋으니까? 동바번호가 있었나? 동반 이름이 뭐죠?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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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서풋이 진짜 귀하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 배티랑 눈길이 어? 눈길아 아 내가 참 미안해서 못 가긴 했는데 야 아프리카 디코 좀 와봐 심지어 이상모보다 1점이 낮은 거 아니 눈길아 어 누나 너 진짜 팀 없는 거 맞아? 아 나 오늘 공식된 거 아니야? 팀 없어 아직 연락 온 데가 없어? 없지 아니 근데 나 많이 높아 정수가 들었어? 너 몇 점인데? 나 민창기님보다 1점 높아 어? 어 아 창기보다 높다고? 응 그럼 누나 누나가 약간 하마잖아 하마주시 다른 라인 다른 라인에서 이제 약간 아 누나 내 게임 해보는 건데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아 그래? 아 맞긴 하지 이거 확실히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해보는 거 그럼 누나 그거 알지? 뭐 지금은 스크린 많이 하는 게 이득이야 약간 쇼케이스 느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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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이 정도 한다는 걸 이제 딱 실력 보여주면은 야 김네이 잘하더라 쟤 하마주라는데 하마 아니더라 이런 멘트 들어주면서 야 제덕 오빠 티맞고 묻고 있대 그래서 내가 어 누나 어때? 눈길이랑 같이 있어 이렇게 말했다 누나만 있으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나까지 있어서 또 점수 우리 지금 겉으로 보면 이야마야 그 은하게 해가지고 오늘 한 판 해보면 좋은데 난 근데 진짜 원딜이 제일 점수 낮으면 낮을수록 이득이란 말이야 지금 원딜 낮으면 낮을수록 0.1명이 있다 아 그건 너무 낮고 너무 낮고 야 0점이면 미드에다가 20 아 이거 43점 다 쓸 수 있어 야 0점은 이게 0점은 그 진짜 다른 세계야 그래도 같은 세계 같은 세계 간에 이제 태어나야지 이어갈 수 있잖아 스토리를 근데 스토리가 달라 얘 나랑 나랑 보는 각이 달라 그냥 아예 너무 달라 아니지 난 직수나 막 이런 거 시켜놓고 안돼? 아니지 그게 안되지 AI라고 아니 나 선비도가 기괴맞힌데 7점 저거 일단 잡을 수 있으면 잡으면 아주 베스트 일단 얘기해놨어 내일까지 조금 본다길래 그 나 탑으로 나가는데 원딜하고 탑수업도 된다고 생각해보고 연락해달라 그랬어 아 나 잠깐만 나 비상이야 눈길아 어떡하지 나 탑 몇 점이냐 했는데 아니 누나 나랑 점수 합쳐서 이해해줘 제동밥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거 어때 어 새벽 세트로 합쳐서 우리 집은 누나 잠깐만 잠깐만 합치면 몇 점이죠? 야 그러면 2시 스크림 타요언니랑 해보고 혹시 아프리카 디코 있으신가요 그 분? 어 맞아요 블라디도 아마 하지 않을까? 응 자 여러분들 서포트 오벤 당했어요 야 비에고는 의외 오벤은 아니지 비에고 서포트 해 나 그것 때문에 벤 당한 거야 아 진짜 무슨 비에고 서포트를 해 뭐 놀랍게도 진짜 했다는데요? 그래 아 진짜요? 정말 쓰레기였다 뭐라고? 그거 했어? 야 우리 비자기 카드 하나 준비해왔어 뭔데? 카즈 아 진짜 죽이고 싶다 아 진짜 쟤 오돈댕 아 진짜 고락치지마 안 돼 내가 체리할게 어어 텔 타줘 텔 타 안 탔나? 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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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탔다 어 빅토르 풀 있기나 한 턴 더 버틸게 야 아 조심쳐 좋아 저 스타일잖아 앞뒤 빡 딸때? 빼야될거 아 뗄게요 아 눈끼라 저희 이제 바닥에 졌는데 바닥에 졌는데 아 아 저 바리 탔어 바리 탔어 아 진짜 개색이야 야 눈끼라 왜 아 왜 죽어 어 아 방 넘어서 안 죽은 건데 스토로 뛸 수 있어 저 이거 아 아니 야 펜타 주지마 안 돼 펜타 킬 해버리기 정보 쌓았다 하겟딜 너 진짜 카직스 정보를 또 할 거 아니지? 카직스 서포 말하는 거야? 어 카직스 서포 또 할 거 아니잖아 아니 연구가 좀 싫어해 아니 연구를 왜 스크린트 사냐고 아니 이게 아니 다텀에서 조 페네픽인데 이게 약간 그 내가 우리 원딜 분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나와 호흡이 안 맞았다니까 착탈이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었지 그걸 생각해야지 우리 우리 원딜은 어쩔 수 없이 니가 하마기 때문에 낮을 수 밖에 없어 야 말해 정정해줘 내가 하마가 아니라 누나가 하마다 아니지 너도 하마잖아 너도 하마라며 아 임선비 사줘 임선비 아 나 성경님 모르겠어 하마 좀 치우고 임선비 사달라고 아니 그래서 얘기해놨다니까 동바 동바 때문에 올 수도 있어 그리고 탑으로 나만 수업도 되니까 야 근데 그건 없냐? 야 0점 분 섭외한 다음에 아 왜 그래 아니 탑 되냐고 물어본 다음에 그럼 탑 죽어 우리 탑 없는 나인데 자판기인데 자판기 아 그 정도야? 아 0점이 누나 상상 이상이야 아 진짜? 진짜 누나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야 프로판 하다가 멸망전 게임하러 온 사람들한테 항상 상상 이상이라고 하잖아 응응응 그 상상 이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상을 3가지 더 해야 하는 게 0점이야 0점은 진짜 말이 안 되는 0점이야 구조가 말이 아니고 여러분 나 이제 누나 믿고 더 본다이 응 누나 고생했어 응 더 고생하고 오 오 오케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적자 응 하하루 이상한 애가 어 에 개요 개 재활치료 중이야? 어 재활치료 중이야 지금 간절해 현웅아 나 진짜 너무 간절해 우리 우승 멤버잖아 우승 기울잖아 그니까 아니 근데 서포트 이상한 애가 어제 카직스 서포트 했다니까 그 형 진짜 간절하지가 않네 진짜 찐이야 이제 눈길이 형이 재밌는 서포트 아니면 뭐였지? 특이한 서포트 말이야 특이한 서포트 아니었어? 이상한 서포트 아니었어? 그거에서 얘 닉변했어 자꾸 그 진짜 이상한 거 하는 줄 알아가지고 말을 좀 바꿨지 그거나 그거나 쓰레기 같은 건 왜 안 가지잖아 내가 쓰레기한테 한 번 맞아볼랜다 아니 카직스 보니까 그냥 벌레도만 벌레 카직스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급한 거기로 간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든든할 수 있지 어제 얘 얘 얘 얘 얘기밖에 안 들었거든? 눈길이 얘기만 듣는데 토할 거 같은 거야 나 진짜 막 안 나가야 되나 이렇게 각각 됐다고 나도 의의가 없다 의의가 없어 누나 나 아니였으면 큰일 났어 누나는 진짜로 아니 현웅이만 있었으면 됐어 그건 인정 고맙습니다 GO 고맙습니다